경상북도 칠곡의 유기농 배농장. 총장이 6개나 누락됐네. 잘 챙기라니까. 중반에 잘 일출이 넘었는데. 아직 실수도 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는 귀농 3년차 세윤씨. 깜짝깜짝. 깜짝깜짝. 사고 찼네. 조금씩 늘어있는 데야 많이 넣어서. 위로 위로. 잘 드세요. 잘 드세요. 유기농 배를 알리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는데요. 감사합니다. 많이 먹어요? 마지막은 유기농으로 열심히 기른 거예요. 배 짜냈는데 계속 싸버렸어. 잘했어. 오늘 저녁까지 싸야 돼. 자꾸 귀여운 아이네.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뱀 아이스터가 되고 싶은 열혈농부 세윤씨를 소개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